최고야 여기가 그래 내 사진 좀 찍으시라고 모시고 둘이 구축하고 나가고 가운데 자리에 둘 자리야 그 자리에 모시고 나가는 거죠 그나마 옛날에 우리 사촌들 모여서 미아리 제사 모실 때 세 집 너무 많아가지고 형수님이 신통이 나가지고 이럴 수 제안하자 이게 다 지난 옛날에 그때부도 세 집이 이렇게 모였던 제우천들 아니에요 그때부로 형님이 제월부터 흑대기해서 그래가지고 산역사에요 우리 은진성씨 보고 저게 산역사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언론계 선배시고 멘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참 미안하고